안녕하세요 끔찍난 고화질의 사진을 마음대로 검색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화면에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고화질의 사진입니다. 스위스의 사진인데 이 사진을 다운받는 방법이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하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있고 오리지널이 있어요. 차이지만 다운로드는 화질이 좀 낮아요. 그러나 1080 보다는 1080이 나고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오리지널이 있죠. 오리지널은 원본인데 굉장히 고화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리지널을 제가 선택해서 터치해 보겠습니다. 오리지널을 터치해서 받으면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굉장히 고화질이죠. 엄청 고화질입니다. 3072 픽셀이에요. 그럼 이렇게 다운받으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사진을 Add Favorites로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찾기에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하트를 터치하면 즐거찾기에 등록이 됩니다. 하트를 터치하면 색깔이 빨갛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면서 등록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t as wallpaper로 써놨죠. Set as wallpaper. 그러니까 wallpaper니까 바탕화면이죠. 바탕화면으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자, 이 다음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여기 다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Delete Favorites 있죠. 즐거찾기에서 삭제하는 삭제도 합니다. 등록했으니까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 하트를 터치하면 즐거찾기에서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옆쪽에 여기도 보면 이 사진이 굉장히 멋진 사진입니다.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집이 있고 이런 스위스 사진인데 이번에는 오리지널 안하고 다운로드를 터치해 볼게요.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현재 보세요. 이것도 다운로드 픽셀이 2160 픽셀입니다. 엄청난 고화질이죠. 이렇게 고화질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여러분들이 꽤 소극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진도 아주 멋지죠.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스위스의 산이 뒤에 보이죠. 알프산이 보이고 집이 보이고 이러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렇게 오리지널을 다운받든지 본 일반 다운로드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리지널 터치해서 화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오리지널 툭 터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화면에 2240 픽셀이죠. 픽셀은 되게 가로 세로를 말하죠. 그래서 용량 크기가 5.93 메가바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화질의 사진을 검색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뒤로 가서 화면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에 이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것인데 이 앱을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요. 처음에 이렇게 이쪽에 투치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Favourites라는 다운로드인가 프리미엄 이런거 터치하면 프리미엄 이거 터치해 볼게요. 여기에 프리미엄 정품일 때 이렇게 되는 거에요. 프리미엄은 정품일 때 쓸 수 있는 거에요. 여기 터치하면은 프리미엄 사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떠요. 이렇게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사진을 하나 제가 선택을 해 볼게요. 제일 위에 이 사진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 사진을 선택해서 여기에서 이 70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701명이 이 사진을 즐겨찾기에 등록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817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사진을 817명이 즐겨찾기에 등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검색이 있죠. 이게 검색창이 있죠. 검색은 이 돋보기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가 지금 스위치젤런드 이렇게 했죠. 스위스라고 이게 외국 앱이 되다 보니까 한글은 먹히지 않더라고요. 한글을 하니까 안 먹혀요. 스위치젤런드 했는데 이걸 지우고 제가 호수라고 한번 쳐 보겠어요. 그리고 돋보기를 터치하면은 그러면은 호수에 호수 관련 사진이 쫙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골라서 다운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현재 이 동영상을 이 사진을 한번 받아 보겠어요. 이걸 터치하면은 툭 터치했어요. 터치하면 여기서 어떻게 받느냐 하면요. 플러스 있죠. 플러스 이걸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탁 터치해서 그럼 여기에서 오리지널이 있고 다운로드 있죠. 저거 화질이 그래도 고화질을 받으려면 다운로드. 최고로 고화질을 받으려면 오리지널을 터치합니다. 이 오리지널을 한번 터치해 볼게요. 터치하면은 지금 현재 3,407로 되어 있죠. 현재. 지금 막 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고화질입니다. 이러한 사진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갤러리에 지금까지 받은 것이 갤러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갤러리를 한번 가볼게요. 갤러리를 툭 터치하면요. 자 여기 보세요. 갤러리에 보시면은 아까 받은 사진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받은 사진을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볼게요. 툭 터치해 보겠어요. 이것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위로 밀어 올리면은 여기에 이 파일 이름이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 용량 크기가 5.23MB 여기 해상도가 여기 나와 있죠. 5,220x3407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서 화질이 3,407 픽셀입니다. 이게 엄청난 고화질이죠. 그래서 이런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한 다운받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됩니다. 앱 설치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갑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터치해서 제일 위에 검색창에서 뭐라고 치느냐 하면은 세븐폰이라고 칩니다. 세븐폰이라고 쳐요. 이렇게 치고 자판계의 돋보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세븐폰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제일 위에 세븐폰 배경 화면 되어 있죠. 여기에 저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설치라고 뜰 것입니다. 설치.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븐폰 앱을 설치해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품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은 연락드리면 도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채널에서 여러분들은